2016 양주농산물 대축제 시원한 변화를 꿈꾸는 감동양주시에서 10월 15일 토요일에 농산물 대축제가 열립니다. 가인, 피에스타, 리듬파워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개 방송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까지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2016 양주농산물 대축제 가을의 낭만과 정치가 가득한 감동양주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